여러분 하시는 게 경전에 써져 있는 거 그대로 지금 하고 계세요. 선불교 경전에. 성철스님이 그렇게 강조했던. 근데 성철스님의 주석이 붙어 있거든요. 강의가. 강의가 녹취돼서 붙어 있는데 성철스님 강의로 가면 계속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자꾸 이 얘기만 나오면 그럼 지금 단박에 몰라 하면 청정해지면 단박에 알아차리죠. 그 자리가 부처 자리죠. 성철스님은 계속 여기에다가 이상한 걸 붙여요. 이상한 관념을. 이거 단박에 몰라 해서 알아차린 이 자리가 이제 좀 알아들으시겠죠. 유식하겠으니까. 제8 아래아식을 넘어선 자리다. 제8 아래아식의 자리가 아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궁극의 부처의 경제에 도달해야만 제8 아래아식을 넘어서 청정광명심으로 신과 하나가 된 거고 접속한 거고 자기가 볼 때 부처, 시비지가 아닌 애들이 견성했다고 하는 거는 다 제8 아래아식에 잡혀있는 거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자리는 제8 아래아식을 넘어선 알아차리는 청정한 자리이기 때문에 제8 아래아식을 넘어선 그 무심의 자리이기 때문에 경전에는 무심만 하면 바로 부처다고 써놓은 거를 다 성철은 거기다 뭘 붙이냐면 여기는 제8 아래아식이 아니다. 그걸 넘어선 자리이기 때문에 시비지 부처의 경지를 말한다. 부처의 경지의 견성 아니고는 견성이라고 조사들이 인정한 적이 없다라는 헛소리를 쫙 붙여놔요. 모든 글이다. 성철 선생님 글 읽다가 제8 아래아식 그러면 이렇게 밑줄 이렇게 X를 긋고 보시면 돼요. X 그 다음에 X 또 아래아식 X 이렇게 계속 헛소리는 이어져요. 구경각을 말한다. X 구경각이 뭔지 보셨죠? 이번 유식학 공부할 때 구경위가 어디인지 불지예요. 화엄종에서는 시비지 얘기하는 불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몰라 해가지고 바로 참나 만날 이 사람 만날 수 있는 이 상황을 왜 절에서는 몰라 해서 견성이 안 된다 왜 니네만 자꾸 견성했다고 하느냐에는 지금 이런 배경도 있는 거예요. 절에서 몰라 해가지고 참나를 만나도요. 나는 시비지가 아니니까 시비질리가 없잖아요. 한 방에 그럼 나는 제8 아래아식 상태를 경험하나 보다라고 착각해요. 참나를 만나놓고 왜 그런지 아시겠죠? 제8 아래아식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8 아래아식을 만났다는 게 제8 아래아식은 지금 무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의식에 빠졌다는 거 혼침에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몰라 해가지고 혼침하시던가요? 또렷하시죠 정신이. 그건 무조건 구식 청정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철 선생님은 뭘 못 받아들이냐면 우리가 몰라 하는 그 순간 바로 구식에 접속한다는 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80까지밖에 못 왔을 것이다 라는 게 전제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절대 오해하지 마라. 니네 이거 이 경전 쉽게 듣지 마라. 쉬운 거 아니다. 꼭 이 설명이 붙어요. 그래서 아무도 견성 못하게 해버려요. 신신명 풀이의 지극한 돈 어렵지 않으니 오직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간택만 하지 마라. 거기다 또 뭐라고 써놓아요 성철 선생님이. 절대 쉬운 거 아니다 이게. 조사스님들이 단박에 도를 얻는다는 건 구경각을 말한다. 시비지 부처짜리를 말하기 때문에 니네 따위가 경험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이걸 꼭 붙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 몰라 해가지고 견성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화두 잡아서 견성한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 막아버렸으니까. 다 뭐라고 그래요. 그 제8 아레아식을요. 제8 마개라 그래요. 제8 마개에 넌 빠져있다 그래요. 마군이라 그래요 아예. 저 견성한 것 같습니다만 마군이라 그래요. 이렇게 몰아쳐버려요. 어느 때보다 또렷한데. 그 무의식을 말하는, 무의식을 우리가 무의식을 경험했다고 하면 멍해져야 돼요. 지금 몰라 했을 때 어느 때보다 또렷하시죠? 초우식 상태예요. 이게 참나자리라는 거 바로 아시면 되는데 이거를 다 막아놓더라고요. 읽으면서 되게 확 열받죠. 성수 선생님 책은 X자 치는 재미로 봐요. 막장 드라마 볼 때 있잖아요. 욕하려고 보는 거잖아요. 오케이. 또 나올 때 됐는데 하고 또 제8 뭐 아레아식 구경각도. 절대 이거는 이 도노는 해오가 아니다. 그럼 이 양반은 도노도 모르고 해오도 모르고 다 모르시는 거예요. 해오가 뭔지도 모르십니다. 해오라는 게 전형적인 거예요. 딱 참나 체험한 걸 해오라고 하고요. 체험도 막아버리고. 해오라도 하라고 경전해서 제발 몰라만 해라. 그저 알아차린 자리 있지 않냐. 그 자리가 부처짜리다 그러면 부처짜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건 구경각을 말한다. 12지 구경각을 말한다. 어디 건방지게 해오해서 알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해가지고 다 이렇게 죽여버린 거예요. 아무도 경험할 수 없게. 그리고 내 말만 맞다 하니까. 절이 그 결과물이 딱 나왔죠. 절에서 지금 견성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쉬운 견성을 왜 못하냐고요. 그걸 우리한테 물으면 어떡해요. 니네처럼 그렇게 견성이 쉽다면 절에서는 왜 못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말. 이렇게 쉬운 걸 왜 못하는데 도대체. 선불교 경전에 다 써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몰라만 하라고. 망년만 없으면 바로 부처라고. 그때 부처라는 건 구경각이 아니죠. 내 안에 참나자리가 원래 부처자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몰라만 하세요. 여러분 지금 거기가 부처자리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방금 지금 12지 구경각이라고. 그러면 이게 너희가 12지란 말이냐. 이렇게 치고 나오는 거죠. 논리적으로. 전혀 이게 해오로서의 도노라고 해도 이해 못해요. 경전에 어디 해오를 도노라고 한 적이 있느냐 하면서. 다 경전에 해오를 도노라고 하고 있는데. 그 해오자리도 이미 부처자리라는 얘기 하나만 붙으면. 다 구경각이어야 된다고. 왜곡시키는 거죠. 제대로 견성하신 분이 아닙니다. 본인이 제대로 견성했다면 이런 말이 나올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럼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자기가 자기 상상 속에 견성을 추구하고 있었던 거죠. 참나 체험이 없으신 게 아니라. 자기 상상 속에. 이 화두만 터지면 12지라고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화두가 터지면 12지가 돼야 되잖아요. 자기 이론은. 자기도 찜찜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12지고 당당하다면 부처라고 얘기했겠죠. 제자가 물어봤잖아요. 그럼 스님 부처십니까? 그러니까 말 못했어요. 그러니까 찜찜하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잡고 있는 거죠. 장자부라를 하면서. 견성한 스님이 왜 장자부라를 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견성한 스님이 왜 장자부라로 이름을 알렸을까요? 찜찜하니까 계속 파신 거죠. 주장을 먼저 세워놓고 자기가 맞추려고 되게 노력하신 거죠. 그러니까 가실 때 내 말 다 거짓말이란 말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신 거죠. 정통 선사들이 왜 그런 말을 해요. 진짜배기들은요. 갈 때 사람 헤리지 않아요. 자명하게 해놓지. 법정 스님도 보세요. 갈 때 무소유라고 내 책 다 회수하라고. 무소유라는 상에 집착해가지고 사람들을 혼돈에 빠뜨려요. 부분적 자명 하나 붙잡고 뒀다 그 분들은요. 그 옆에 가면 아는 것도 흐려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부분적 자명에만 집착하면요. 나머지 자명들하고 충돌이 나니까 근처에 가면 갈수록 더 충돌이 나게 돼 있어요. 전체적 자명을 꿰뚫는 분 옆에 가면 내가 알던 부분적 자명마저도 승화돼요. 승화돼요. 와 큰 그림이 이거였군요. 그런데 반대로 잡고 있던 자명마저 혼돈이 와요. 뭐지? 아니 자기가 책 냈으면 제가 책을 냈잖아요. 그 책은 내 게 아니에요. 제가 대중한테 책을 낸 이상. 그거는 보는 사람들 거예요. 그걸 회수하라 말하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소유예요.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나는 무소유라는 상을 보여야 되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싹 회수해서 뭐 내지 마라. 책 내지 마라. 그래가지고 막 복잡했잖아요. 결국 안 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고집쟁이가 돼요. 한 분야에 딱 집착해서. 몰라 하시는 게 무소유죠. 그건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지상에서 한 언행 육군동작은요. 그것도 내 게 아니에요. 왜 다른 법계에 영향을 준 이상은 그 사람들 거예요. 이제 모두의 거예요. 그걸 내가 회수하겠다. 이건 정말 애고의 오만입니다. 다른 법계에 내가 나타난 나를 다 회수하겠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야 무소유니까. 갈 때 난 집착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옆에 가면 피곤해집니다. 계속. 진짜 보살은요. 부분적 자명에 집착해서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이 갔다가 자유를 얻어야 돼요. 진짜 보살 옆에 가면 자유를 얻어요. 시야가 넓어지니까. 넓어졌던 분도 옆에 가면 좁아져가지고 쌈이 나면 혼돈에 빠지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고승들이 지금 법정선임, 성철선임에서 여전히 서점 가면 다 그분들 책인데요. 백날 읽어도 견성자가 안 나오는 이유는 견성은 그런데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몰라 한 번 하고 정신 또렷하게 품고 있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 견성에. 모든 선불교 경전이 그러라고 써 있어요. 단박에 몰라 단박 무심하면 바로 태양이 뜰 거다고 돼 있어요. 그럼 성철은 거기다가 그게 절대 쉬운 게 아니다. 그 태양 떴다는 것도 진짜 뜨려면 시비지는 가야 뜨는 거다. 그 시비지 태양이 진짜 태양이다. 이래 버리면 공부를 어쩌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철선임한테 누가 자기 좀 견성 좀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죽비로 두드려 팹니다. 헛소리하지 말라고. 네가 시비지라고? 그러면 네가 부처라고? 지금도 몰라 한 번 하세요. 거기 몰라 한 번만 하면 정신이 한 번 새로워져요. 그러면 그 자리예요. 거기에 만족해 버리세요. 괜찮아까지 해야 돼요. 몰라 한 다음에 긴가민가. 이게 이건가? 이 자리인가? 이 자리인가 할 때 이 자리인가 하면요. 에고는 끝이 없어요. 더 맑아질 수 없나? 더 맑아질 수 없나? 더 보여질 수 없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에고 말을 입을 막아야 돼요. 몰라 해서 입 막고 괜찮아 해버리세요. 딱 이 자리야. 내가 분별하고 있지. 내가 분별만 안 하면 이 자리야라고 생각하시고 몰라 하고 딱 만족해 버리시면 그 자리입니다. 정신 바로 밝아지시죠. 몰라? 괜찮아. 그럼 내가 말하기 딱 전에 그 자리. 거기에 참 나요. 어떤 분 맨날 이거. 이거다고. 말을 하고 이거라고 그래야지. 계속 이거라고. 지나 알지 그걸 누가 알아요. 한 10년 듣다 보면 이건가 할 수도 있죠. 그건 돌아가는 길이죠. 몰라 하고 괜찮아 하면 바로 거기입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해주면 화내요. 그렇죠? 내가 잘 안 됐는데 그렇게 쉬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요. 이 법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어요. 요즘 나 빼고 다 견성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만약 이 법이 진짜 맞다면 그럼 자기가 병신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 법은 틀렸다고. 그래야 내가 더 잘난 존재가 되거든요. 니네 뭐 견성했다고? 그럴 리가 없다. 지가 약하면 동네 형 불러옵니다. 우리 성철스님이 아니라고 그랬다. 우리 형이 아니라고 그랬다. 이런 이상한 소리. 우리 형이 싸움 진짜 잘한다. 이런 이상한 얘기들을 붙는 겁니다. 해본 사람은 웃죠. 그런데 그런 말 들었다고 해서 뭐 어쩌겠어요. 해본 사람은 웃죠. 그 말하고 있는 네가 그렇게 떠들고 있는 너가 지금 참난 거 모르지. 이거죠. 지금 너가 이렇게 말하고 시비 붙고 있는 그 자리가 참난지 넌 모르지. 나는 아는데 넌 모르지. 그럼 이쪽이 웃게 되죠. 저쪽이 뭐라고 해도. 뭐라고 하겠어요. 저쪽이 아무리 깝, 깝, 깝으로도. 한 생각이 자명하지 않으면요. 평생이 잘못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으로 계속 추진하는 거니까. 열심히 안 하면 다행인데 열심히 할수록 더 멀리 가요. 아니 네비를 잘못 봤으면 열심히 달릴수록 더 멀리 가 있죠. 그렇죠. 가다가 그냥 졸았으면 차라리 멀리 안 가는데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네비를 정확히 보고 속력을 내야지 오판하고 속력 내면 삽시간에 멀리 가 있죠. 그런데 평생을 그렇게 달려버린다 그러면 너무 멀어져 있죠. 나 처음 자리에서. 그러니까 쉬운 게 어려운 게 돼버린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를 정말 아무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어떤 누가 화두 터져서 바로 시비지가 될 수 있죠. 교학을 조금만 공부하셔도 알죠.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말이 안 된다 그러면 네가 화두를 안 해서 그래. 경전만 봐서 그래. 경전에서는 안 되는데 경전 공부로는 화두는 할 수 있어요. 화두에 대한 신앙심만 더 커지는 거예요. 판타지만. 화두가 되게 신... 엄청난 존재가 돼버려요. 화두가. 아무것도 아닌데요. 화두는. 몰라하는 화두가 최고 화두인데 몰라 한 방이. 화두 자체에 대한 신비감이 생겨버리니까 이래저래 다 수행이 안 돼요. 그래서 공부는 못 하면서 화두만 잡고 있으면 나는 사람들이 공부를 또 못 하면요. 다들 그걸 붙잡으려고 그래요. 동화줄 붙잡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자기가 갈 힘이 없으면. 의지해서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꾸 신비감이 커져서요. 신앙심이 커지고 그래가지고 믿음을 강조하게 되고 결국은 화두를 네가 붙잡고만 있으면 화두라 안 터져도 이번 생에 화두하다 죽으면 너 잘 될 거다. 이런 식의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요. 네가 공부를 못 해도 절에다 돈을 많이 기부하고 죽으면 다음 생에 넌 잘 될 거 아니냐. 이런 식. 바로 견성을 시켜주면서 뭘 해야 되는데 견성 얘기는 점점 뒤로 빠지는 거죠. 아무도 자신이 없으니까. 근데 진짜 헤맸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말이 아닌 이론이죠. 무슨 화두를 터져서 시비지가 돼요. 그리고 무슨 팔 아래아식이 아래아식이 뭔지도 모르시는 거죠. 아래아식을 그게 아래아식이다. 구식이 아니라 넌 팔식을 본 거다. 이런 말이 가능해요? 안 되는 소리예요. 다들 그 말을 외워가지고 되게 짜증나는 게 외워가지고 또 지금 논문에 또 그런 성찰의 논리가 또 논문에도 그대로 등장합니다. 불교. 스님들이 쓴 논문에 재팔막에 빠졌다는 동물. 옛날 선불교 조사들이 쓴 표현이에요. 원래 재팔막이니 하는 게. 그게 뭔 소리냐면요. 참선하다가 멍해졌다는 거예요. 혼침에 빠졌다는 걸 재팔막이라고 한 건데 이런 거예요. 무심이 도죠. 그렇죠. 망염이 없는 걸 무심이라고 그래요. 망염 없으면 무심이 그대로 참나죠. 무심이 참나라고 하니까 이것도 무심인가요? 하는 게 뭐냐면 멍해진 거예요. 그 무심은 재팔막에 빠진 거다. 그건 무식 상태다. 아래아식 무의식이지. 그건 청정식 아니다. 이 소리인 거예요. 옛날 선사들이 그 얘기한 거를 가져다가 이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재팔막에 빠졌다는 거예요. 칠지보살도 재팔막에 빠졌다는 거예요. 왜? 칠지, 팔찌, 구지도 다 그런 팔식에서 헤매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식, 청정식을 만나면 시비지니까 그 밑에는 다 재팔, 재팔 아래아식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나마 재팔 아래아식에 빠진 존재는 팔찌, 구지, 십찌 이래요. 칠지는 칠식에 칠지는 칠식 그 밑에는 일시부터 육지는 육식 화두 잡다가 화두 잡다가 동정의료가 되면 동정의료가 되면 그 이제 뭐죠? 동정의료만 돼도 이제 일지 넘어가는 거죠. 의식 상태에서 내 의식은 통제했다 이거니까 그럼 칠식 통제했다 그러면 칠지 보살 그럼 팔, 구, 십지는 아직도 그런데 그 아래아식 통제 못했다는 거죠. 아래아식 넘어서면 뭐냐면 이제 불지가 된 거예요. 그럼 멍때리고 있는 사람들은 팔찌, 구지, 십지가 황당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론으로 무장된 게 지금 저기 조계종 성철스님의 견성이론이에요. 그래서 화두 만 붙잡으면 칠지는 금방 가요. 칠지 꿈속에서 깨어있으면 칠지예요. 꿈속에서 깨어있으면 칠지예요. 그러면 칠식은 넘어섰다 이거죠. 칠식은 넘어섰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이 안 되는 이론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